오늘 뭐하십니까? 뭐하는지 알아요? 오늘 뭐하지? 내 집 뭐하고 있지? 여긴 누구지? 여긴 누구지? 바로 베이비 3기를 위하여 열 꽉 잡은 네 손길 안아주고 싶어 넌 뭐래도 너무 예뻐 너무 하얗네? 지금은 저희가 베이비 3기 여러분들에게 드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비 대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 베이비 3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굿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컨셉이 되게 다양한데 항상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뭐 저희가 새롭게 또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 BNP의 약간 이런 여자분, 여성분들이 약간 좋아하시는 그런 컨셉 베이비 3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촬영은 계속 쭉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예, I love it 다른 모자는 절대 눈에 안 들어와 네가 너무나 빛이 나서 장사를 없는 감옥이라도 좋아 평생 네 맘만에 꼭 날 가다 줘 시간이 지나도 널 보며 설레기만 해 네게니 뿐만이 너무나 편한 집 같아 같이 담아 아래층은 없어 누가 입 맞출게 Tell me everything you need 약속할게 너만 네 전부란 걸 데려가줄게 널 원하는 곳에 너만 있으면 돼 그저 내 곁에 뻔한 느낌 화면 달라 내 눈 보면 알잖아 널 원하면 언제든 말해 잘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야오 야오 네 안녕하세요 야오 베이비 여러분들 야오 예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마쳤고요 베이비 2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행복하게 열심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베이비 3기 봉시 팬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